얼마 전 정년퇴직을 하고 소일거리 하며 지내는 60대 가장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애쓴 우리 부부. 여행이나 다니며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모레 마흔인 아들이 주말마다 소파에 널브러져 삼식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엄마 오늘 점심은 뭐야? 오늘 나이도 쌀쌀한데 수제비 어때요? 수제비 콜? 아주 저 저 저 수제비 같은 소리 한다. 기완아 너 안 나가? 데이트도 없어? 아이 그 데이트는 무슨 나는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랑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야 이 자식아 아니 니 엄마가 환갑이 넘어서 너 밥 차려야 되겠냐? 밥을 해다가 받칠 나 야 니가 받쳐야지 니가. 아유 또 우리 아버지 또 내가 또 밥 안 해줬다고 또 삐졌어 삐졌어. 아이고 저거 능글대는 거 봐라 저거. 아버지 말 진지하게 좀 들어 너 이제 그만 독립해. 아이 뭐 말 또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언제나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뭐 돈이나 열심히 모으라더니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세요. 야 이 놈아 니가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어? 우리 옆에 이렇게 붙어 살 줄 내가 알았냐? 어? 남들은 손주 안고 드나들 나이에 너 어째서 이렇게 속이 편해? 아유 할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할까요? 예? 그리고 뭐 독립은 아무나 하나요? 아니 그러면 뭐 많이 남기면 집 한 채 뭐 해주시든가. 아이고 보자 보자 하니까 이놈이. 너 직장 생활 10년 하면서 돈도 안 모아놨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니까요. 같이 살자 아빵. 아빵 사랑해요. 아이고 부모 그늘 아래 사는 게 너무 편해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나 싶어. 얼른 내보내고 싶은데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한 다음 독립시켜야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내 집 마련 그리고 홀로 서기를 위한 돈 관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셨어요. 찐 부자 케미가 나오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아빵 사랑해요는 조금 귀여웠어요. 나이 많은데서 저러면 징그럽죠. 부담스럽지. 제가 곧 이제 마흔을 앞두고 있어서 감리가 찌가 않습니다. 찔리네요. 근데 기원 씨는 독립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왜 이렇게 함께 계속 사시는 건지.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혼을 좀 해야지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죽하면 지금 결혼정보 회사도 가입해서. 그래요? 지금 횟수도 한 두 번 남았네요. 근데 안 생겨요.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돈도 제법 모았을 텐데 나가는 돈도 별로 없을 거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뭐랄까요. 수학으로 비유를 하자면 정비례가 있고 반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반비례라도. 그리고 기울기가 몹시 갑옷. 몹시 기울. 그렇죠. 이게 참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돈을 모아야겠다 확고한 의지. 계획이 없으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 댁에 살면서 밖에 나가서 살았으면 쓸 수 있는 돈. 이거를 이제 아끼는 이 돈을 가지고 100% 다 저축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잘 저축을 하지 않으면 흐지부지하게 다 써버리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그만큼 다 지출로 이어지기 나름입니다. 처음부터 저축해야지 월급 좀 늘어나면 저축 좀 더 늘려야지. 이런 의지를 갖추지 않으면 사실 버는 족족 쓰게 되는 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 사연 속 아들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잔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현재 경제 상황 어떤지 한번 먼저 볼까요. 아들이 현재 36세 미혼입니다. 월 소득은 세후 320만 원이고요. 그런데 모아 놓은 자산이 보니까 꽤 돼요. 금융 자산이 총 1억 910만 원인데 입출금 통장에 5,400만 원, 청약 통장에 1,150만 원, 연금 보험에 2,400만 원, 연금 저축에 1,260만 원이 있습니다. 이 형님 딱 보니까 저보다 한 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두둑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서 하는 마냥 철부지 아들을 생각을 했는데 1억 넘게 모았으면 솔직히 괜찮게 모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1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 직장 생활 10년 차고요. 단순히 계산해보자면 1년에 1,000만 원, 한 달에 한 90만 원 남짓한 돈을 저축한 셈이거든요. 이게 과연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한 달에 90만 원이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이 저축한 건 아니네요. 물론 이분이 사회초년생일 때는 지금보다 월급이 훨씬 적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매달 90만 원 이게 많은 금액 아니고요. 지금 소득으로 보자면 특히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고 거주비 안 나가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월급의 한 60에서 70%는 저축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다는 건 지출을 꽤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 아마 지금도 지출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트도 안 하고 애인도 없다는데 술을 많이 마시나? 어디다 돈을 이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저는 현재 상황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요. 금융자산이 일단 1억 원이 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그냥 입출금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도 얼마 안 붙는 거의 없잖아요. 입출금 통장은 제가 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그냥 넣어놨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입출금 통장이라고 한다면 보통 연 0.1% 이자 우리가 가끔 어쩌다가 은행에서 몇십 원 입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런 통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출금 통장은 사실상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허브 통장으로 쓰셔야 돼요. 카드값, 교통비, 공과금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수시 입출금 통장은 늘 잔고를 제로로 두는 게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돈이 절반 이상, 자산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사실상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그만큼 돈이 깎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저축을 보시면 청약저축, 이것도 당장 쓸 수 없는 돈이죠. 또 연금보험, 연금저축 모두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본 김에 이번에는 왜 이렇게 돈을 조금밖에 못 모으는 건지 대체 이 돈을 다 어디에 쓰는지 지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 지출 약 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보험에 20만 원, 용돈과 기타 비용으로 꽤 많이 써요. 180만 원 전후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카드로 다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청약 10만 원, 연금보험 30만 원, 연금저축에 20만 원, 이렇게 60만 원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심각합니다. 여자친구가 생기려고 해도 도망가야겠어요. 부모님 집에 원차 사는데 320만 원의 월급 중에 2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0 중에 60만 원 저축하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또는 수십 출금 통장이 그냥 쌓이고 있다는 건데 저축률로 보자면 20%가 채 안 됩니다.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 소득이 점점점 오르면서 저축은 늘어나지 않고 그만큼 지출만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지출 200만 원 중에서 보험 20만 원을 빼면 180만 원. 계획 없이 그냥 막 쓰시는 건데 특히 신용카드로 나간다? 그럼 뭐 그냥 제 등극끝이 그냥 막 끓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형님 안 되겠네. 자세한 지출 내역이 없는 걸로 봐서 이분 스스로 본인이 어디에 돈 쓰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출 상황 보세요.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서 본인 용돈은 있는데 부모님 용돈은 없어요. 그러네요. 항목이 아예 없어요. 그게 보이시는구나.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출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분 일단 용돈 180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과하죠. 용돈의 개념부터 또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카드,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시면서 내가 돈을 어디에 썼고 얼만큼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소비 외에 용돈의 부분을 좀 분리해야 됩니다. 용돈이라고 한다면 통제가 가능한, 내가 쓰지 않아도 생명 유지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소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커피라든가 유흥비, 친구들 만나서 마시는 술값 이런 것들이 용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걸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잡아보고 일주일에 10만 원만 써야지 이런 노력,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게요. 한 달에 180만 원을 쓰다가 40만 원으로 주면 그만큼 140만 원의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추가 저축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흔한 적금 통장 하나 지금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저축을 월 60만 원씩 하고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청약, 연금 저축, 연금 보험이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상품이라서 당장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십 출금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여유 있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처음에 사회 초년생 때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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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해 라고 했던 거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안 늘어나죠. 그런데 이 180만 원 용돈에서 40으로 용돈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40이 전부 여유 돈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교통비, 통신비, 식비 다 쌓여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쓰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요. 예를 들어 출퇴금만 하더라도 교통비 한 10만 원, 식비만 하더라도 한 2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한 두세 달 정도는 별도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그걸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쓰는지 알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한다. 그리고 그 내역을 뽑아서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가계부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밥 먹을 때나 대중교통 살 때는 줄일 수 없는 소비니까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시고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갔다. 그러면 용돈용 체크카드 이걸로만 지출을 하시면 내가 고정 지출은 얼마고 용돈은 얼마고 이게 평상시 얼마 쓰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냥 파악만 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일단 최소한 월급 320 중에 200만 원 저축한다. 이거 목표로 잡고 보험료 포함 고정 지출을 80만 원 그리고 용돈은 40만 원 합쳐서 120만 원 이내에서 쓰도록 조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월급을 어떻게 잘 써야 할지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봐야죠. 아까 아버지는 빨리 독립시키고 싶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방을 한 칸이라도 마련해줘야지 또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까지 바라면 진짜 양심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버지가 지금 소득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정년퇴직도 하셨잖아요.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들 집을 사주면 안 되죠. 네, 누차 말씀드렸지만 나의 노후와 자녀, 저울질할 때는 무조건 자녀를 버려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버려라. 네, 10년 차 직장인이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집을 사는데 그럼 얼마가 필요하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대출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가 낮은 것부터 정책 자금 대출부터 봐야 되는데 가장 금리가 낮고 조건이 좋은 게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일반 대출 이 순서대로 알아보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미혼인 경우에는 독립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디딤돌 대출은 한도가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대출도 기혼자가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정책 대출이라는 게 어떤 한도가 있고 기금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분 먼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원 정도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 대출의 한도가 집값의 80%까지 나온다. 이게 가장 장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령 10억짜리 집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 8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는 들여야 돼요. 집값의 80%를 해준다고 해서 10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내가 80억을 대출 받았지?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DSR 규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DSR이라는 게 소득 대비 얼마의 원리금을 상환하느냐. 부채 상환 비율이 얼마냐.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5억짜리 주택을 사면서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다. 이거 80% 대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5억에 80%면 4억 원을 대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4억 원을 연 3.5%의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게 되면 한 달에 내야 될 돈이 약 180만 원입니다. 이 아들분 소득이 320만 원인데 여기서 180만 원 대출 원리금 빼고 나면 140만 원이 남죠. 빠듯합니다. 이걸로 생활해야 되는데 빠듯하다. 이것도 문제지만 DSR 규제 때문에 이만큼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DSR이 한 50%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분의 최대 대출 한도는 약 3억 6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대 대출을 받아요. 3억 6천 원을 받아서 한 4억 원이 조금 넘는 주택을 살 수가 있는 거네요. 일단 지금 수중에 1억 원밖에 없는데 그 정도도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다행입니다. 사실 아버님 입장에서 당장 내쫓아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얼마나 더 모으냐 또 소득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한도도 달라질 텐데 일단 소득이 변화가 없다. 320만 원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3억 6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겠죠. 이 전제하에 앞으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약 5,4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2년 동안 모은다면 2,400만 원이 추가되니까 2년 후에는 4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집은 살 수 있는 거고 200만 원씩 모은다라고 한다면 2년 뒤에는 4억 6천만 원 조금 넘는 그런 집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도 대출을 끼고 한 4억 원 정도 중반대에 주택 구입이 가능한데 돈을 더 모으거나 이런 건 아들한테 맡기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긴 한데 갑자기 한편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독립한다고 해서 금세 여자친구 만들어서 독립하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결핍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주변에 보니까 내 독립된 공간이 생기면 이 좋은 공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 또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독립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게 약간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인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그럼 제가 독립을 해야 되겠군요. 네 독립하시면 결혼 가능할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의지가 있으면 하죠. 못하는 게 아니고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하는 걸로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출도 알아봤고 지출도 조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알뜰하게 대출금을 갚으면서 생활을 해야 할 텐데요. 독립 후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바로 생활비입니다. 이 부분에서 소장님 예산을 조금 새롭게 다시 좀 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비 이만큼 해서 쓰세요. 저축은 이만큼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고요. 만약에 집을 사게 된다면 한 달에 고정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대출을 최대로 받았을 때는 한 달에 16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160만 원으로 일단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까 월 용돈 40만 원 잡았고 그다음에 고정 지출 80만 원 이내에서 소비하셔라. 그럼 이 120. 160만 원에서 120만 원 빼면 40만 원 낳습니다. 이 40만 원이 여유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40만 원으로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당장에 현재 저축하고 있는 금액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저축을 하고 있는데 여유돈이 40만 원밖에 없다. 20만 원 펑크가 나는 거죠. 이거 부족하죠. 뭐 빚을 내가지고 저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저축이 그때쯤 가서는 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저축 20만 원 청약 10만 원 내시는 건 그대로 두고 여기 외에 연금보험 내시는 거는 아예 미래에 가서 대출 받으면 깨게 될 테니까 이거 지금부터 좀 조정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 연금보험을 조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냈던 돈 여기 쌓여있는 돈이 있겠죠. 이걸 보태가지고 조금 더 비싼 집을 사거나 아니면 대출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자금도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비는 조금 아껴 쓴다면 당장에는 혼자 살 테니까 용돈만 조금 아껴 써도 혼자 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김현우 소장의 맞춤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캥거루족 아들 월 소득 320만 원이죠. 현재 대출 약 200만 원인데요. 보험 20만 원 납입하던 걸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해서 10만 원으로 줄이고요. 용돈은 40만 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독립해서 살게 되면 아무래도 고정지출이 또 늘어나는데 70만 원 이내로 쓰는 것으로 정리하면 월지출 120만 원, 현재보다 80만 원 절약이 되고요. 연금보험은 해약을 하고 대신 정기적금을 20만 원부터 5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넣어요. 그렇게 되면 저축이 60만 원이었던 게 17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짝 저축을 하신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출을 계시하면 월 상한에 160만 원이니까 저축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집 알아보고 나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되는 게 답입니다.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축률이라는 거 내가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유가 생기는 대로 월급이 늘어나는 대로 쓰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제자리 걸음이죠. 특히나 부모님 댁에 살면서 독립하지 않으신 분들,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나갔으면 발생했을 비용들 이거 100% 저축으로 전환한다 생각하시고 최소한 소득의 70% 이상은 저축하는 걸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캥거루족 아들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 많은 걸 배우고 가는데요. 지금부터 독립을 위해서 더 바짝 당겨서 저축을 하겠고요. 이따 끝나고 명함을 한번 주시면 개인 정답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캥거루족으로 살려면 집에 좀 잘해야지 소파에 늘러붙어 앉아야겠고 밥 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해요. 찔리는데요. 수시로 용돈도 좀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좀 나가서 근사한 데서 음식 한번 하시죠?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줘야 그래 기완아 우리하고 계속 같이 살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힘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